월세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뮤직비디오 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유어보이 TJ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성탄절에 나왔죠? Everything이 업로드가 되었고, 이번 시간에 이거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의 컨셉,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게 약간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뭔가 학원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재밌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어보이 TJ의 에브리띵 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약간 학교에서 불량배로 나오죠? 약간 우리가 이런 느낌을 일본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비디오는 좋은 게 영어 자막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아. 뭔가 장면 하나하나가 다 만화 같아. 약간 그런 것 같죠? 뭔가 껄렁껄렁하고 불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뭔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역시 훅은 유어보이 TJ가 이렇게 자신의 음악에서 보여주는 어떤 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네요. 친구들한테 돈을 뺏어가는군요. 굉장히 불량한 학생인데? 꼭 저렇게 학교에 보면 불량배들의 타겟을 받을 수 있는 저런 학생들이 있어요. 돈을 저렇게 보여주면 다 뺏어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유보이 TJ가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 같고 저 여자가 소연이 같아요. 약간 이 춤을 틱톡 댄스 챌린지를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하하하하하 이런 선물은 받지 않겠다. 저거 뭐야? 브레스너클이죠? 브레스너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만화 주인공처럼 나왔어. 나 저 순간 놀랐어. 이게 때리는 게 진짜로 때리는 줄 알았어. 이 여자친구가 슈퍼우먼이었네. 브레스너클이 진짜 위험한 도구예요. 그쵸? 하하하하 여자친구가 불량배 집단에 흡수가 된 것 같아. 아 디렉터넷이 디렉팅을 했구나. 곡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듣기에 되게 좋은 음악 같아요. 뭔가 아침에 토스트에다가 우유 마시면서 듣기에 좋은 음악 같다고 해야되나? 유어보이 TJ의 음악적인 세계관이 여기에도 있죠. 약간 락을 기반으로 한 힙합의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이번에는 대중성의 그런 느낌도 있는 가사야 되게 좀 순수한 사랑을 그리는 약간 그런 곡이어서 되게 곡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디오는 약간 일본 만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코미디 코믹한 일본 만화들 학원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 장면이 하나하나가 만화 같았고 심지어 유어보이 TJ의 머리 스타일부터가 다 만화 같았어요. 음 재밌네요. 학교에서는 되게 거칠고 좀 좋지 않은 학생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 마음속에 순수한 점이 있다. 약간 순수한 면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TJ의 음악은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지만 캐활하고 밝은 그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끔씩 TJ의 음악을 듣는데 되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사이버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